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법상 일부 남은 것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426페이지 펴보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고 있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의 절차를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보겠는데 426페이지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작성이 나와있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절차를 지난주에 했던 것 한번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기본계획 도시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이렇게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죠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라고 한다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구사한테 승인받고요 승인받았던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고 인가 받은 후 바로 등기해서 조합을 성립시키죠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탄생되죠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장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네들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조합을 재개발할 때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극하기도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들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죠 이때 시공자 선정할 때 이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설립 인간을 받은 후 바로 조합 총회에 열어서 경쟁 입찰, 이해상 입찰되면 수익약방부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죠 다만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이면 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됐다 그럴 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간을 받은 후에 귀하기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로 선정해서 공사를 맡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공자로 선정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시행자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럴 때는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걸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관할 시장 군수도한테 인가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그래,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다가 바로 포함시킬 내용을 포함해서 가야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가는가 이 포함을 시킬 내용을 우리는 시험권으로서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그 내용이 426페이지 나오죠 426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1번부터 해가지고 427조 바로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할 때 포함시킬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는 인가 받은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는 사업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 체크해 보면 지난 426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해가지고요 바로 이 정비 구역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짠 건데 이 안에 바로 토지용이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한다 여기에 있는 노후 불량심으로 다 철거하고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기존의 노후 불량심을 다 철거하고 해체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오면 땅바닥에 나오면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죠 그래서 대지를 만들죠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정비에 삽여하여 조성된 토지다라고 우리가 영어에 정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대지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설해서 아파트에 아파트에 있는 것을 건설해서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이 토지를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이용객자하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으로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 토지 이용객과 건축으로 배치객을 포함하고 이 안에 들어갈 여러 시설에 설치게 정비 기반설 모험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설 종류 공부했죠 중요하다 해서 이 안에 도로 같은 거 상하수도 같은 거 공헌 같은 거 공동구 그 다음에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이 쫙 있죠 국어 이런 것들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세라고 했고요 공동 이용시설은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이런 거 했죠 놀이터 마을에 간 그 다음에 세탁장 그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어린집 그 다음에 구판장 경로당 주민들이 공동을 이용하는 그 타가수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시설에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설치객을 담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4번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 대책을 꼭 포함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5번 이 노후 불량심을 싹 철거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사가지고 텅 피워버립니다 그러면 잘못 관리하면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5번 보시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이 정비구역 내 가로동 설치 문제 그리고 cctv를 폐쇄해로 텔레비전을 하는데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을 꼭 포함시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임대택 건설계 여기가 재개발한다 또 주관경 개설사반다 그럴 때는요 일정 비율로 임대택 건설을 하도록 법에서 요구하는데요 그런 임대택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그 6번에 보면 여기에서 재건축사업한다 재건축사업 할 때는요 재건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임대택 비율을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시행객을 작성할 때는 임대택 건설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표 해가지고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가볍게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427쪽 보시면은 그 10번을 하나 보시죠 10번을 하나 보시죠 10번을 보면 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어마만 나오겠죠 그때 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처리 계획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 11번 여기서 이제 막 철거잡하고 공사를 할 건데 그때 사업 시행 인구가 떨어지면 그렇게 할 건데 여기서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게 교육실이 되겠는데 그런 교육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짜와라 다만 정비구역부터 바로 몇백미터 이내에 교육실이 있을 때만 이 교육실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짜와냐 여기부터 200미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실이 있다 학교 같은 것이 있다 그럴 때에는 바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짜와라 200미터 이내에 그리고 정비사업비는 얼마 준비해서 들어가냐 12번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나머지 통과하시고 자 그래서 428표 하나 보실래요 428표 보면 예제 기출문제인데요 재건축사업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재건축사업이 포인트죠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바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인트가 그건데 어떤 것이 답이겠습니까 바로 3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니까 한번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8표 보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해 가지고요 자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시장 군수한테 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정관 등을 첨부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할 때도 똑같이 인가 받아라 이 정도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딱 오른쪽으로 넘으십시오 오른쪽으로 넘으면 429페이지 2번 2번 동안 남쳐요 이렇게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 검토해 가지고 몇 인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옳다 싶으면 인가 되느냐 60인의 답을 줘라 이거입니다 60인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그래서 인가 여부 결정 통보는 며칠 이내 해야 하든가 인가 여부 결정 통보는 60인의 한다 이렇게 60일을 한번 눈으로 콕 찍어 놓으시고 나머지 통과 나머지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30페이지 43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1번에 기업 의견 정체에서 1번만 좀 받으십시오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가를 하거나 자기들이 시행자에 가지고 작성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관계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이 공개 열람하게 하는 공남을 하게 그러면서 의견이 됐느냐 14일 이상 시장 군수 등이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쪽에 있는 자들의 의견도 들어봐라 이거죠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야 하기 위해서 며칠 이상 공남을 시켜서 의견 듣냐 14일 이상 공남시켜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431페이지 보면 바로 가로 3번이 있죠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등 이게 나온대요 그것 보시면 일반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가를 한 경우 이렇게 이제 만약 그 요건을 구매해서 시장 군수 등이 그래 사업 그런 식으로 시행해도 된다라고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인가를 해서 줬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됩니다 라고 이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시행자한테 사업 시행가를 내줬어요 이렇게 시행자한테 내줬다 그러면 이 시행자 측에서는요 이때를 기준해서 이때를 기준해서 사업 시행가 고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이 날을 기준해서 바로 여기에 정배구역 안에 있는 것들 여기에 지금 아직 건설 안 들어가고 기존 거침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A집이 있다 B집이 있다 그 다음에 C집이 있다 이렇게 노후불랑춤과 토지들이 있다 토지하고 노블랑춤 이걸 정전에 정전후 토지 아직 사업 안 들어왔으니까 정전후 토지라든가 여기에 노후불랑춤이 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재개발 사업장이다 뭐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당사자인 이런 건물주다 건물주다 토지 소재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종련의 토지 건축으로 가격을 싹 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가지고요 이 재개발 사반다 그때는 이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 대학한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두 명 이상이니까 굳이 세 명, 네 명 동원할 필요 없겠죠 두 명 정도 두 명 정도 선정해서 와서 감정가를 매기세요 해서 투입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투입하면 각각 감정평가를 하게 그럼 하고 그걸 합산해요 합산해서 2로 나눕니다 이걸 산술 평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균가를 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A집은 A집과 땅값은 뭐 3억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B의 땅의 토지 가격하고 건물가 해보니까 2억이 나왔다 또 C의 그 종전 토지 건축으로는 뭐 3억이 나왔다 이렇게 종전가를 이 종전의 토지 건축 가격 이거 약적으로 종전가랍시다 종전가를 이렇게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서 이 종전가를 매기냐 종전가는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었나 기준으로서 매깁니다 그래서 종전가가 이제 이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었나 기준으로서 매겨지니까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은 내 집은 나의 땅값은 얼마구나 라고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신청해서 사업이 끝나고 분야받게 된다 그러면 분양가가 정비사비하여 건설되어 공급하는 아파트의 공가가 각 세대당 하나의 세대당 바로 3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정년에 3억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새 거다고 교환하면 되겠죠 정년가 2억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분양시청했을 때 3억 자리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1억을 분당으로 해서 청산으로 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5억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종전가 그러면 3억 자리를 분양받게 되면 2억을 바로 오히려 시행자한테 청산으로 받아가겠죠 이렇게 청산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도록 바로 이 종전가를 이때를 기준으로서 매깁니다 사업 시에 인가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가를 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재건축사 받을 때는 이 안에 감정평가 법인을 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한 명 이상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한 명 이상에서 들어서 평균가를 내요 그래서 그걸로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종전가가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니까 여러분이 A다 B다 C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집은 얼마라는 걸 아니까 딱 이제 이사 갈 준비해서 다 짐 싸고 나가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짐 싸서 나가니까 이 동네는 텅텅 이제 벼가죠 그래서 여기는 철가할 집이다 철가할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재개발사 받는다 그러면 그 뭐랬다 여기 철가 예정 해서 딱 붙여 놓죠 그래 여기 이사 간다 이사 간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준비 안 했어요 그래 이사 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텅텅 집들이 다 벼갑니다 텅텅 벼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잘못하면 우범 지대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431페이지 가로 3번의 1번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은 이와 같이 사업 시행과를 내렸다 그러면 사업 시행과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한테 관할 또 소방서장한테 통보를 해라 왜 우범 지대가 되지 않도록 또 여기에 전기 같은 것이 합산이라면 불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읽어두시고 2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과 후에 사업 시행계획인가 후 이 정비구역 내 주민의 안전을 의뢰하여 지금 여기 집들이 텅텅 펴가는데 몇 살 남아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아직 이사 갈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또 주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직 이사 갈 준비를 못했다 그런데 옆집 뒷집 다 이사 가면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자들에 득실거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2번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여기 이 정비계획 지금 사람들이 이사쯤 쌓아가지고 다 대부분 나가고 있으니까 텅텅 펴서 좀 범죄자들 듣을 수 있으므로 순찰 좀 강화 좀 해주십시오 순찰 초소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 설치와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도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공법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아주 쉽고 즐거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공법이 할 맛이 나는 것이죠 제2저로 들어갑니다 제2저로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방법에 따른 사업 시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과 고시가 뜨면 이 계획대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착수를 하는데 착수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들한테 분양을 신청하도록 여기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이면 조합원들 이런 자들한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자한테 통지를 해주게 돼요 토지 등 소자한테 이 인과를 받아갔던 시행자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 너네들 거 집값 땅값 얼마인지 다 알지? 라고 정정값 결정해놨으니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밀어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 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사업에서 분양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차익이 발생하면 청상을 주고받자 해서 이제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주는데요 이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며칠에 이렇게 이 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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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 받았던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뭐 조합이 시행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한테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해주냐 그리고 분양 대상이든 물건을 잃었다라고 분양 공고를 일관시행하느냐 바로 120인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도 알려줍니다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니까 그 기간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도 알려주고요 분양 신청하게 될 때 분당금 얼마 정도 또 늘 생각도 해야 됩니다 라는 추산이 또 알려주고요 정정가는 얼마를 가지고 계시면 되죠? 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이렇게 오늘 통지해줬다 저네들한테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30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보내서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요 이 기간이 짧다 그러면 법적으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 받았던 저네들은 바로 이 기간 내 시행자한테 이렇게 이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동소자들이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은 의무적인 거 아니고 자기가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분양을 신청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분양 받지 않고 그냥 돈 받고 나오고 싶다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자기 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청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분양 신청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권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투기괄주구다 여기가 투기괄주구이면 이미 자기가 이 정비사업체 하나 분양받은 게 있었다 다른 얘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5년에는 다시 분양 신청에서 분양을 받지 말라라고 기조합니다 그런 투기괄주구 내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 걸려가지고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된 자들도 있어요 그네들은 청산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분양 신청에끔 규모가 너무 콤마는 거 있잖아요 그 규모가 적은 것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소한 자들 그네들은 현금 청산당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관리청객 짜가지고 나갈 때 제해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해된 자들은 분양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이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 물건값 토지 건축물 건축물 다 손실보상해서 줍니다 자 그래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이 주어졌다 이 분양 신청 기간이 주어져가지고 이 토지동호소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했다 그래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합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하면 분양 신청 현안이 나오겠죠 분양 신청 현안이 나오겠죠 이때 분양 신청 현안을 기술해서 바로 이렇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 대상자가 누구다 누구누구한테 분양을 해줘야 되겠다 분양 신청 현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 대상자의 인적 상도 써야 되겠죠 성명은 누구다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다 주소 그리고 그 자에게 분양을 해줘야 할 분양 대상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얼마짜리다 뭐 3억짜리를 분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종전에 분양 대상자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에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사업신과 고시가 있었던 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 종전간 얼마짜리다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 정비사업비가 이런 추산액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 얼마를 언제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는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관리처분계획이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관리처분계획이라 해요 그래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이런 분양을 해주게 한 구체인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정비사업비는 총 얼마정도 들어간다 추산액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언제 얼마정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양을 받고자 한 자가 지금 A다 그러면 A의 종전토지건축분의 소유권의 권리 뭐 전세권이 있었는가 임차권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세입자들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선시보상해야 할 권리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평가액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담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계획을 뭐라고 하냐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처분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해가지고요 이 계획에 맞게 그 현장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사업 끝날 때까지 이 계획도로 분양을 신청했던 자에게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대지건축물을 분양처분해 주겠다라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 끝나고 나서 분양을 해준다 그때는 이 계획도로 정비사비하여 건설된 건축물 이런 대지를 이 계획도로만 공급해서 분양처분을 해 나가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게 돼요 자 이때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해서 바로 나갈 때 만약 내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시행자가 자금을 잘못해가지고 탈루시켰다 이런 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기에는 미리 이런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사본을 좀 공남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좀 듣고 해라 공남을 30 이상 시키고 의견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의견 들은 후에 정식으로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가 신청 전에 미리 공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공남시키고 의견 청취한 다음에 바로 이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이면 또 답을 주냐 시장 후수가 시장 후수 등이 30인의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 OK해서 인가 내줬다 합시다 그렇게 현장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사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분양 처분을 해도 됩니다 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줬다 합시다 인가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 좀 그 사업비가 엄청 증액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게 그래서 그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될 때는요 한국 부동산원에 보내서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될 때는 시간을 더 줘요 60인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면 돼요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게 됩니다 분양을 분양 신청했던 자들에게 이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분양을 해줘야 하는 계획은 확정됐죠 분양 배치도 확정됐죠 그래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날부터요 아까 여기요 선시보상을 해줘야 할 대상들 있죠 이네들 만나가지고 협상합니다 야 너네들 얼마에 그 보상처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협상을 해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90인에 협상을 해서 이네들 돈 주고 보내도록 하되 만약 90인에 일처리가 안 되고 다 달라 못 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로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 90이랑 기간까지 협상이 결제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60인에 바로 보상금액을 강제로 결정하는 방법이 토지 수용했다가 수용재개를 받으면 되고요 법안에다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돼요 얼마에 팔고 나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판결 받으면 이네들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 걸 정리해서 보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이 분양시청 기간이 끝났다요 분양시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네들 만나서 협상해서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돈 주고 보내대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노후 불량시청을 싹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노후 불량시청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냐 바로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해요 본격적인 철거를 해야 되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여기에 종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 이런 용의권자들은 법적으로 사용식이 정지되어 버려요 그래야 기종어첨을 철거해 나가겠죠 그래서 사용식을 정지하고 쫙 철거해서 땅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쁘게 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사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을 세우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 또 시장군수님한테 가가지고 공사 다 마쳤으니까 중공 인가 좀 내주세요 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는데 인가 받았던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정결했구나 그러면 딱 공사 마쳐도 됩니다 라고 중공 인가 고시를 해줘요 근데 만약 시장군수 자기들이 시행자 되면 자기들은 자기한테 중공사를 통해서 중공 인가 안 받고요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고 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났다 사업 종료가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중공 인가를 받아갈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했던 거는 그냥 중공 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아까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조치를 하는데 그때 그걸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합니다 오늘 소유권을 바로 이 관리첨문계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다 넘겨줬어요 이전고시 하면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시를 원해했다 그러면 다음날 분양받은 대제 건축이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종료원의 토지 건축물에 어떤 등기된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들도 이번에 분양받았던 그 건축물하고 대제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어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자마자 다 넘어와서 설정명을 간주합니다 권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고 난 다음날부터 바로 이 청산금을 소멸시켜 나가는 소멸시가 진행되는데 이 청산금을 받아갈 자들이 안 받아가고 있다 징수할 시행자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옛날 다음날부터 5년간 그런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호로 소멸돼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또 징수하도 못한다는 거 청산금을 소멸시헌은 5년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고시가 옛날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난 다음부터 바로 청산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교보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해나가자라고 조합 정관했다 정하고 있다든가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해놨다면 분할징수 분할지급도 가능해요 그때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하게 된 기간은 아까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줄 그 기간 동안 분할징수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 문제는 좀 중요한데 청산금을 받아갈 자가 안 받아가고 거부한다든가 그 자의 주소지 분명으로 직을 못할 상황을 돌았다 그러면 공탁도 가능하다는 거 공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산금 이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강제징수가 가능해요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이 시행자가 행정책이 시장군수 등이다 시행자가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직접 자기들이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그런데 조합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 토이동수자 그럴 때는 자기들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없고 법적으로 관할 시장군수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강제징수에다가 조합처 같은 시행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증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수로 바로 교부를 해 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쫙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체크를 잘 해 보십시오 432페이지 제2절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방법에 따른 사업성에서 1번의 분양시청 가로 1번 가로 1번의 사업성에는 사업성과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 이내 다음 사항 다음 사항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사항을 토이동수자한테 통지하고 바로 사업성과 내용 등을 쭉 해서 이런 것들을 일간시험에 공고한다 이걸 분양신청통지 분양공고라 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토이동수자한테 통지하냐 433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이동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해가지고요 분양대상자별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용사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게 이걸 정전가라고 했죠 정전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2번은 바로 분양대상자별 분당금의 추산액 즉 그 분양을 받게 되는 자들이 얼마 더 부담해야 하든가 분당금의 추산액도 알려주고요 분양신청기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런 걸 알려주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알려줍니다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내용과 사업의 정비사업의 종류명 즉 정비위치 면적은 어디까지 확정됐다 이렇게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 토이동수자한테 분양신청기관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장소는 어디서 합니다 분양대상 대조와 건축물 내외가 이렇습니다 분양신청작용이 이렇습니다 분양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분양신청서 이렇게 서식이 생겼으니 이 서식도로 좀 작성해 내세요 이렇게 하죠 분양신청하지 않냐는 조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 정도를 좀 읽어두시고 가로 2번 분양신청기관 꼭 읽어두세요 통장날부터 30일 이상 60일에 보면서 정하고 2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받으시고요 마지막 주 기업 대지동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이동수자는 분양신청기관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동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분양신청기관에 해야 한다 넘어가시고 자 니언을 보시면 니언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관 종료 후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걸칠 수 있으며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야 분양신청기관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그럼 할 수도 있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디귿 투기괄주구 투기괄주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체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이로부터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관리체분계 인가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괄주소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몇 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는가 5년 받으시고 다만 투기괄주구입니다 다만 투기괄주구에도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소한 자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이거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 등에 대한 조치에서 기업 사업신청자는 관리체분계기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해에서 정한 자 박사는 아까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 본문에 따라 디귿 본문이라는 것은 투기괄주소 5년이라는 기간에 걸려가지고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인가 등 관리체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에 제외된 자 이 4명에게는 90인의 선시보상 협의를 한다 다만 사업신청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 니은 사업신청자는 이 기업이란 기간 내 즉 90이란 기간 내 협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90이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인의 수용재기를 신청하나 매도정보송을 제기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관리체분계 수립해가지고요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 한글자막 by 홍 대한민국 정글자막 by 홍대표